일명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샤오미 너무 잘 만들어서 가격을 보면 놀라게 되는 샤오미 가성비 추천 리스트 5가지 준비했습니다 1만원대부터 최대 3만원대까지 하나쯤 있으면 요긴하게 쓰기 좋은 생활 꿀템들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번째, 샤오미 이발기 가격 2만원대 요즘 미용실 가서 커트 한번 하려면 기본 1,2만원은 나와서 부담이었던 분들 많을텐데요 특히 남성분들은 커트 후 일주일만 지나도 잔머리가 삐죽삐죽 올라오고 거슬리기 시작하죠 이럴 때 미용실을 매번 갈 수도 없고 쉽고 간단하게 셀프로 잔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꿀템이에요 머릿결에 따라 속도 조절도 가능해서 이발기가 처음인 사람도 전문가처럼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제품입니다 약 3시간 무선 작동에 IPX7 방수 등급으로 세척도 간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써보면 대만족하실 거예요 두번째, 샤오미 친구 청소기 가격 3만원대 어느 순간부터 신경쓰이는 진먼지 진득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버려 둘 때도 있지만 자면서 흘리는 땅과 떨어지는 갑질들을 생각하면 침대에 바로 눕기가 찝찝해지기도 하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곳에서 자고 싶을 때 친구 청소기로 쓱쓱 밀어주기만 하면 먼지는 빨아들이고 살균 소독까지 한 번에 해결 분당 천회의 고속 진동으로 침구의 진드기를 제거하고 50도의 열풍 제습으로 침대 깊숙한 곳까지 보송보송하게 해준다고 해요 부담 없는 3만원대라 찐 후기들이 증명하는 템 스마트기어, 멀티클리닝 모드 등 기능이 더 추가된 6만원대 프로 버전도 있으니 설명란 링크에서 참고해보세요 세번째, 샤오미 보풀 제거기 가격 1만원대 특히 겨울에 자주 입는 니트, 코트 등 울 소재 입을 때마다 늘 신경쓰이고 보기 싫었던 보풀 이번 제품은 무려 1만원대로 꽁 뽑을 수 있는 샤오미 보풀 제거기입니다 모집 옷감, 울 직물, 캐시미어, 실크 등에 모두 쓸 수 있고 0.35mm 두께의 마이크로 보호망으로 옷 변형을 피하면서 오엽 사이클론 헤드로 커팅 효과를 높인 제품입니다 보풀이 쉽게 날리지 않도록 원심 날개 디자인과 환율 방지 설계까지 됐다고 하네요 213g의 가벼운 무게의 USB 충전식이라 휴대하기도 좋고 2시간 충전 시 9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니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면 돈이 절대 아깝지 않을 것 같네요 네번째, 샤오미 라벨 프린터 가격 2만원대 다음은 집이나 회사에 놔두면 은근히 요긴하게 쓰는 꿀템 식품, 약품 등 각종 유통기한 관리부터 수납용품 이름이나 일정 등 사소하지만 표기해두면 좋은 것들을 커스텀해서 출력까지 할 수 있는 샤오미 라벨 프린터 세트입니다 어플로 텍스트, 크기 등을 커스텀해준 다음 라벨 길이를 설정하고 밀면 커팅이 되는 간단한 방식 방수, 내마찰 재질의 고품질 아래 용지로 오래 쓸 수 있고 134g의 가벼운 무게의 컴팩트한 사이즈라 휴대하기도 좋아요 2만원대로 득템하려면 설명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다섯번째, 샤오미 차량용 고속 무선충전기 가격 3만원대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휴대폰 거치대 거치와 동시에 고속으로 무선충전까지 되는 운전러 필수템입니다 자동 잠금 기능으로 거치대에 놓는 순간 자동으로 거치대가 잠겨지면서 30W로 고속충전되기 시작합니다 송풍구용 거치대와 흡착형 거치대 모두 기본 구성품이라 별도 구매 없이 차량 환경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제품인 점 다중 쿨링 시스템으로 안전도 확실히 챙긴 제품이니 평소 내비 보느라 배터리 다른게 불안했다면 3만원만 투자해서 이 제품 꼭 써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모든 제품은 크로켓에서 핫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